9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찍어서 맞아봐야 기분만 좋은 거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야.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시험지 가지고 있을 텐데 한번 봐봐. 풀 수 있는 걸 틀렸느냐. 아니면 모르는 걸 틀렸는가. 이게 이 9월 평가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야만. 그렇죠? 아 나는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. 또는 아 아직도 나는 여기를 모르는구나. 이런 걸 잡아내야만 앞으로 두 달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. 그렇죠? 두 달 동안에 우리 학습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. 알겠나요? 네. 일단 시험보드라 수고 많았는데 이번 화학원은 해설하기 전에 이번 화학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일단 많이들 궁금해 할 건데 난이도입니다. 아 난이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냥 중간 정도의 중급 난이도라고 보면 되겠고요. 자 역시 마찬가지로 1번부터 17번과 그 다음에 18번, 19번, 20번 이렇게 세문항 정도로 나눠지겠죠. 오케이? 자 즉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느꼈겠죠? 자 20번 푼 사람. 훌륭합니다. 아 근데 20번을 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. 왜냐면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? 무엇을 묻고서 하는가? 이거를 잡아내는 데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. 하지만 18번과 19번은 비교적 무난하게 풀 수 있는. 알겠죠? 얘네들은 난이도가 최상급 난이도는 아니라는 거죠. 알겠나요? 난이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중급 유형이야. 우리 수업실에 했던 거잖아 이런 것들은. 그쵸? 하지만 우리가 20번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죠? 요거는 신유형이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유형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오래 걸린 거지 진짜 방향만 잡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워낙 궁금한 건 이거예요. 그럼 과연 17번까지 다 맞았느냐는 거죠. 오케이? 그게 가장 궁금한 거야. 자 점수가 여러분이 만약에 만족한 점수가 안 나왔어. 혹시라도. 35점 나왔네. 35점이 나왔다는 건 이거 3개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. 그렇죠? 여기서 난데없이 틀려주기 때문에. 또는 여기서 또 3개 중에 운 좋아서 하나 찍은 게 맞을 수도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점. 이 얘기는 여기서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. 사실은요. 난이도는 1번부터 17번까지는 무난했고요. 무난. 하지만 항상 개념이 정확하냐. 아니면 누가 여기서 실수하지 않느냐. 누가 문제 좀 많이 풀어봤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인 난이도는 그냥 무난한 형태가 되겠고 우리가 배운 대로 많이 나왔잖아. 그렇지? 그러니까 결국 성패는 여기서 결정된다. 난이도는 토탈. 중급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?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핵심문학은 물론 얘기할 필요도 없죠? 18번. 그 다음에 19번. 그 다음에 20번입니다. 18번은 중화. 뭐 늘 예상했던 거죠. 자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? 양적관계죠. 양적관계인데 비교적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문자가 좀 있어서 당황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역시 양적계산이죠. 이것도 양적관계를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 또는 이 문제는 실험식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사실은요. 이렇게 볼 수 있는데. 자 이거 이외에도 앞부분에서 약간 포인트 문항들이 좀 있습니다. 자 뭐가 있느냐? 자 첫 번째. 자 첫 페이지에서는 뭐 포인트만한 게 없어요.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 11번. 틀린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. 근데 생각보다 스펙트럼 문제가 은근 정답률이 그렇게 썩히 좋진 않아요. 이런 것과 그 다음 12번. 늘상 얘기하잖아요. 산념기 반응이 은근 난이도가 있지 않은데 난이도 없어요. 하지만 문제는 12번 이 산념기 문항도 항상 정답률이 안 좋아요. 이 얘기는 중화는 여러분이 자료 분석을 못했다고 치자. 하지만 이거는 자료 분석이 아니라 개념 문제란 말입니다. 그리고 심희희 여러분 구할평가원 보기에는 뭐 해줬어? 특강 해줬죠. 특강. 특강에 대해 뭐 보여줬어? 배위결합 보여줬잖아. 배위결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. 그리고 특히 니은보이 같은 것들은 작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? 네. 시원이라던가 또는 15번.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수없이 얘기한 게 똑같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? 15번은 뭐야?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강조했던 게 나온 거죠? 뭐예요? 2주기 원소라고 하여 3주기보다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는 걸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. 5개념이라니까? 3주기 원소는 2주기보다 무조건 클 것이다. 그렇지 않아요. 알고 있으라 그랬잖아요. 2주기 금속은 3주기의 비금속보다 뭐예요? 크단 말이야. 얘가 오히려 더 크고 리튬이 더 크다니까.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훨씬 시원해 빠르게 다가오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5개념을 갖고 있으면 껍질이 많으면 크다. 이런 5개념이 있으면 이 문제가 뭔데? 왜 2주기가 더 크지?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. 알겠니? 네.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4번 같은 문제는 역시 뭐 충분히 이해해서 풀 수 있지만 전자배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. 조사 물론 다 나오는데 과연 시험 보면서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접근했을까라는 게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, 이런 주요 문항이 좀 있었고 이런 데서 핵심 문항이 있었던 거예요. 알겠나요? 자,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. 자,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틀린 거라든가 시험 볼 때 아리까리 했던 걸 딱 잡아놔봐. 그게 총 몇 개냐. 알겠나요? 그 중에서 과연 안 배운 게 있었던가? 안 배운 게 있었더라면 어, 그거는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. 아시겠죠? 어, 하지만 배웠는데 아, 이거 풀었는데 맞힐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면 어, 시험을 좀 시험이 조금 아쉬운 거죠. 결과가. 오케이? 네. 자, 따라서 아, 이게 지금 그때는 맞히었는데 이번에 틀렸네? 그럴 수 있잖아. 그죠?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?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가? 알겠나요? 양적 관계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이번 기본을 놓치는 친구들이 지금 가끔 있는데 되게 걱정스러운 거야. 이게 탄탄해야만 양적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탄탄해야만 이쪽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 바랍니다. 알겠나요? 자, 그럼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한 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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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